2011년에 거란이 물러가면서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고려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1018년에 3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1011년부터 1018년까지 이 사이에 고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군이 돌아가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011년 1월 11일에 거란군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고려사에는 단병퇴라는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병은 거란병이라는 뜻이죠. 단병이 물러갔다. 이때부터 거란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철수하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뒤쫓아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양규가 아주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데요. 1월 18일 날 인주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해서 2천여 급을 참했다. 참이라고 한 것은 배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날 이수 성령까지 쫓아가서 2천5백여 급을 참했다. 1월 22일에 열이참에서 천여 급을 참했다. 1월 28일에 애전에서 천여 급을 참했다. 그리고 그날 양규가 전사하죠. 양규 열전에 따르면 양규 전사 기록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거란군은 여러 장수들의 공격을 받은 데다가 큰 비를 만나 말과 낙타가 지치고 갑옷과 무기를 모두 잃은 채 압록강을 건너갔다. 아마 1월 말에 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이 빗속에 아주 고난의 행진을 해서 국경 바깥으로 나간 거죠. 이 기록 다음에 고려사 세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월 29일에 거란주가 압록강을 건너 끌고 갔다. 거란주 도압록강인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마치 1월 29일 날 거란 황제가 압록강을 건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과연 거란 황제가 거란군의 가장 말미에서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이 거란주 도압록강인거라고 하는 이 기록을 말 그대로 거란주가 건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란주가 이끌고 온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갔다고 해석해야 할지 이건 문제로 남습니다. 거란군이 고려에서 모두 철수한 것이 1011년 1월 29일이었다. 그런데 거란 측 기록, 거란의 여러 기록 가운데 한문으로 쓰여진 기록은 요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국의 24사 가운데 하나이고 이 요사에도 역시 자신들의 고려 침략 사실을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것을 보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사의 전쟁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1011년 1월 1일 날 군사를 돌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려사 기록과 꼭 10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1월 1일 날 군사를 돌렸는데 항복했던 고려의 여러 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거란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에요. 항복했던 여러 성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은 고려의 북쪽에 있었던 성들이 거란군에게 함락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있던 고려 군사들이 거란이 후퇴를 하니까 그 뒤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귀주 남쪽 험준한 계곡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연일 와서 말과 낙타가 지쳐 갑옷과 무기를 많이 버렸고 비가 그쳐서 겨우 건널 수 있었다. 뭘 건너냐면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여기 귀주 남쪽에 갔을 때 큰 비가 연일 와서 말과 낙타가 지쳐 이렇게 돼 있죠. 이 귀주는 고려사의 귀주와 요사의 귀주는 한자가 다른데 이것은 우리 측 기록과 중국 측 기록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의 귀주라고 본다면 전쟁터가 달라져요. 고려사에서 연일 비가 오고 한 이 지점은 압록강 아래쪽이었을 텐데 귀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남쪽이거든요. 아마 요사의 기록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큰 문제는 날짜입니다. 요사에 따르면 1월 15일에 압록강에 행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원은 빠져있지만 거란 황제입니다. 거란 황제가 압록강에 도착한 것이 1월 15일이라는 거죠. 고려사는 1월 2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14일에 차이가 생깁니다. 요사는 15일 날 거란 황제가 압록강에 행차했고 16일에 거란의 황후가 내원성까지 와서 이 황제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원성은 어디냐면 고려와 거란의 국경선이에요. 압록강이 국경선이 되죠. 이 압록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쌓은 성이 내원성입니다. 이것이 거란의 영토였고 거란의 황후가 여기까지 와서 친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황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의 날짜 기록은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전체가 다 잘못된 거고 하나가 맞는다면 다른 것도 다 맞는 거고 이런 거죠. 그리고 18일 날 거란에서는 고려를 정발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군대를 해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미 1월 18일에 모든 전쟁이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고려에서는 1월 28일 날 양규가 예전에서 거란군과 싸워서 천여급을 뱉고 그날 전사를 하고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두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시차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란의 본진이 먼저 철수했고 그러니까 고려사의 기록대로 1월 11일 날 거란이 철수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황제가 가장 먼저 철수를 하고 뒤따라서 거란의 군대가 다 철수를 하는데 이 후미를 고려가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 고려사 기록이 맞고 요사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사는 이건 말고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93년 윤 10월에 거란의 1차 침략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요사에서는 992년 12월에 동경유수 소황덕으로 하여금 고려를 정보라 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1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요사가 그렇게 잘 만든 책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사와 고려사 기록이 다를 때는 일단 고려사 쪽을 믿는 것으로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려사를 너무 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려사는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역사책입니다.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고려사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 이전에 고려사가 있었거든요. 태조 때 정도전이 지은 고려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려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책은 고려국사라고 부르고 뒤에 세종대 맞는 것은 고려사라고 하는데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고려사 편찬을 명했고 고려사 편찬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신하들과 토론에 직접 나섰고 역사책이란 모름직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의 골자는 뭐냐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책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풍부한 내용을 갖는 역사책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해서 그랬던 거겠죠? 세종이 죽을 때까지 이 책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세종대 내내 작업을 해서 세종 다음의 왕이 되는 문종대 완성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고려사는 상당히 믿을만하다.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조선 왕실을 의도적으로 미워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도 보이지 않는 상당히 객관적인 역사책이다. 믿을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요사의 잘못과 대비가 되고 요사와 고려사의 어떤 기록에 차이가 생길 때는 고려사를 더 믿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려사 기록대로 1011년 1월 29일에 전쟁이 끝납니다. 이 전쟁은 고려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상처를 남깁니다. 고려가 이긴 전쟁이지만 전쟁터가 고려 땅이었어요. 이럴 경우는 무조건 고려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불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한 것들이 전부 고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란은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자기 영토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군인들만 죽는 거고 거란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물론 세금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후방에서의 피해는 있지만 직접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죠. 전쟁은 그래서 자기 땅에서 하게 되는 사람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고려사람이 몇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상의 피해가 어땠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한 가지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양규가 거란군을 쫓아가서 몇 천급을 베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끌려가던 고려사람 3만 명을 빼앗아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고려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인데 양규가 구출해온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한다면 양규가 100%를 구출하지는 못했겠죠. 몇 퍼센트나 얼마나 구출했을까요? 반? 반을 구출했다면 3만 명은 거란으로 끌려간 거예요. 반에 반? 그러면 9만 명이 끌려간 겁니다. 요사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고위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란에 가서 노예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려사람들이 거란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 동시에 거란군을 고려에서 사로잡은 경우도 있었겠죠. 전쟁포로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거란에 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을 텐데 일반인들과 섞여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대개는 농민인데 이 거란 군인들은 농사를 아마 못 지었을 겁니다. 평생 안 해본 일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고려의 일반 농민들이 사는 마을에 섞여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려 시대의 한 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 마을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런데 그 곤발이라고 해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거란 포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는 했겠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을 거고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텐데 그것은 농사가 아니라 가축을 도축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족의 후손이 나중에 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낮은 계층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보다 못한 신분으로 고려사람이 됐겠죠. 추측인데 아마 이것밖에 이렇게밖에 추측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피해의 규모는 모른다. 하지만 거란보다 고려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미리 막는 거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 이기는 것은 차선입니다. 최선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이겨도 피해가 더 크다. 자 이제 피해를 복구해야 되죠. 황폐해진 농경지 복구해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닥치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에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고 농경지가 갑자기 회복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계속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급히 해야 될 일은 아마 논공행상이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전쟁 중에 고려를 배신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는 일들이 전쟁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11년 2월 25일에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형부에서 아르기를 형부는 고려의 이병호형 예공 육부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서 이제 법을 관장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